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2022 행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갤럭시 폴더블폰과 함께 곧 찾아뵙겠다며 자사의 신형 폴더블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시리즈가 소비자에게 한국시간으로 10일 공식적으로 공개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Z4 시리즈를 통해 폴더블의 대중화를 정조준합니다. 지난 2019년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이 출시된 이후 3년여 만으로 갤럭시 Z4 시리즈가 전작의 단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올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폴더블폰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화면 주름이 전작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베젤의 폭이나 힌지의 두께가 더 얇아질 전망입니다. 플리포의 경우 아쉬움으로 지적했던 배터리 용량이 3300A에서 3700A로 커지고 충전속도도 15W에서 25W로 1.6배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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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